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찐남미. 오늘 마실 것은 생 초콜릿 우유. 오늘 마실 것은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오늘 마실 것은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저는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무거워.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생 초콜릿 우유입니다. 730ml 그렇게 안맞아요. 맛은 다들 그 초코유 하면 떠올리는 무슨 에몽 있잖아요. 그 초코유유 보다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에요. 조금 느끼하지는 않고 진짜 생 초콜릿 같아. 근데 좀 비싸지 않나? 잘 먹었습니다. 안녕.